세 번째 코트 세 번째 코트 세 번째 코트 10일이야 덥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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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요 용아리 짝짝 둘 셋 안녕하세요 A2CX 입니다 연습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저희가 여러분들의 단합력을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 단합대를 하러 왔습니다 용국이는 집에서 애인이라도 같이 왔나 봐요 아 여기 안에요? 오늘 잠 못 자서 애들이 못 칠 때 이제 도와줄 친구가 안에 많이 있습니다 소품부터 해가지고 제가 빌려달라고 하면 제가 빌려줄게요 진짜 아니 근데 지금 입도 잘 안돼 너무 많이 들고 온 거 아니에요? 아니 형이랑 너무 비교되는데? 기현이가 이거 하나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면 돼 장보러 온 엄마 야 자일리토를 들고 왔어 자일리토를 그건 칫솔 대신 자일리토를 칫솔 다 있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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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칫솔 있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룹 가수로 데뷔하기 위해 1박 2일의 시간 동안 몇 가지 훈련을 해보고자 해요 팀은 3 대 3 팀을 나누는 방식은 우리 맏형들 가위바위보 다크호스 용국이 됐어 가위바위보 형이 고름 끝나네 우리 비주얼 손 그래 손 있어야 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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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얼른 니네 보길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진행하는 동안 게임별 스코어를 매길 예정이고 진팀은 내일 오전 여기 산속 깊은 맑은 물을 만나보는 시간을 오전에 갖기로 할 거에요 그러면 다 이제 팀명 정했어요 저희는 짧고 간결하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희 팀은 놈놈놈 팀입니다. 좋놈. 나쁜놈 이상한 놈. 이런 놈놈놈. 대표님 좋아하시겠다. 왜 웃지 나 되게 자랑스러운데 왜 자 그러면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훈련 체력 훈련 시간입니다. 자 그럼 각 팀의 첫 번째 선수 나와주세요. 우리 에이스 오 착하다. 기사도 먼저 하고. 자 여러분들의 체력과 지구력, 집중력을 동시에 길러줄 수 있는 훈련 하나 둘 셋 기선제야 오케이 시작 하나 둘 둘 셋 넷 어디가요? 다섯 여섯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형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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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되겠다X3 다시 돌아. 위고. 위고. 빨리 빨리 돌라 빨리 빨리 위고 위고. 아니 여덟 여덟 아홉 아홉 야고고고고 됐어. 됐어. 됐어 됐어. 보고 보고 뭐하는 거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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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이 잘한다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아 제리 뭐하냐고 넘넘넘 수영 가자팀의 김현우 넘넘넘의 이상한놈 시작 자 준비하시고 다섯 일곱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일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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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가자팀의 김현우 승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주자 네 여섯 일곱 여섯 일곱 여섯 일곱 시작 하나 괜찮아 괜찮 감사합니다 이 교시는 리듬감을 높여주기 위한 훈련 시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저희가 요즘 부캐가 유행이잖아요 다 무지 다 무지 다 무지 그냥 욕을 해라 돈 돈 유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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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아 야복하는 거냐 아 방금 각자 정한 활동명으로 딜린 게임 하겠습니다. 하나 둘 뮤딘 7 연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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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민딘 아웃 슈퍼선 6 슈퍼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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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 8 콩콩 콩콩ders 글로 세ank Глув Warms 귀환해 ako 축하해요. 라 Gross 때는 여기가 어려워. 이 길엄, 1분. 괜찮아ll! 좋습니다. 한, 둘, 셋, 하나 1,2,2,1 아 너무 신났다 양 팀이 원하면 한번 더 아 이긴 팀이 지는 팀한테 낙서하기 그러면 이번에는 어차피 번외경기니까 과일로부터 할래 쇼인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기현이는 뭔가 뚱깡이 어울릴 것 같아 다음 용국인은 망고스티미 닭콩이 골든 키위 골든 키위 골든 키위 망고스티리로 맥고스티맥.. 맥고스티 18 천에양 천에양 오 이겨 この vlog 천에양 6 haber subtil ㅋㅋ 나는 정말 놀랐어 골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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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킹idir 아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